안녕하세요. 다소 시스템 코리아의 임진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D 익스피런스 플랫폼에서의 라이프 사이클 관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관리란 일반적으로 수명 주기 관리라고도 합니다. 솔리드웍스 CAD 데이터 관리하는 입장에서 가장 간단히 이비전과 머츄리티 관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뉴 브랜치라고 해당하는 파생, 뉴 리비전 프롬, 그리고 듀플리케이트라는 복제라는 대안 내용도 3D 익스피런스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D 익스피런스 플랫폼에서의 솔리드웍스 CAD 데이터 관련하여 라이프 사이클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관리에 앞서 3D 익스피런스 플랫폼에서의 데이터 접근 권한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에서는 사용자가 포함되어 있는 클라보레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협업 공간을 통하여 데이터 접근 권한을 관리합니다. 즉, 협업 공간의 액세스 권한을 가진 사용자만 해당 협업 공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클라보레이트 스페이스의 사용자가 가진 유저로울에 의하여 등록된 데이터에 대하여 보기만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성인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머츄리티라고 하는 성숙도를 가지고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합니다. 머츄리티는 Private, Inwork, Progen, Release, Obsolute 단계를 가지고 있으며 단계별로 데이터에 대한 수정 권한이 다르게 관리됩니다. 클라보레이트 스페이스에서 Author 권한을 가진 사용자는 Private, Inwork, Progen의 상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데이터를 클라보레이트 스페이스에 최초 등록하게 되면 인웍 상태로 등록되고 해당 인웍 상태에서 Private 상태로 변경하게 되면 다른 엔지니어는 해당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고 본인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작업이 완료되면 성인을 받기 위하여 Private 상태에서 인웍 상태로 그리고 Progen 상태로 변경한 후 성인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Author 롤을 가진 설계자는 데이터를 릴리스트 상태 즉 성인 상태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리더 롤을 가진 사용자는 기존 Author 롤을 가진 사용자가 권한이 없었던 릴리스트 상태와 Obsolute 상태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권한을 가진 팀장이나 팀 리더가 해당 롤을 가지고 있습니다. SolidWorks 환경에서의 이러한 라이프사이클 관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lidWorks에서 라이프사이클 관리는 MySession 하위에 있는 라이프사이클 메뉴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SolidWorks 환경에서의 라이프사이클 관리 메뉴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머추리티를 변경하는 Change Maturety, 새로운 리비전을 생성하는 New Revision, 새로운 리비전 생성 시 기존 리비전을 별도 선택하여 생성하는 New Revisions From, 기존 파트를 이용하여 새로운 파생 파트를 생성할 수 있는 New Branch,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트나 도면에 대하여 하나의 리비전의 설계 대안 등을 1안, 2안, 3안 등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이터레이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SolidWorks 환경에서 라이프사이클 관리에 대한 상세 내용을 데모 영상을 통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SolidWorks에서 New 4240 스프레드 모델의 Tip2 파트를 선택하여 별도 창을 오픈합니다. Tip2 파트에 대하여 라이프사이클 메뉴에 이터레이션을 선택하면 Tip2 파트에 대하여 리비전 A에서 제작된 3개의 이터레이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이터레이션 넘버 1을 선택하여 리플레이스 하게 되면 해당 이터레이션으로 교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터레이션 넘버 2를 선택하여 원상태로 들어갑니다. 이제 머추리티를 선택하여 Tip2 파트에 대하여 인웍 상태에서 프라이빗 상태로 변경합니다. 다시 머추리티를 프라이빗에서 인웍 상태 그리고 프로전 상태로 변경합니다. 해당 파트를 닫고 어셈블리로 돌아갑니다. New 4240 스프레드 모델에서 ARM 파트를 선택하여 별도 창을 오픈합니다. ARM 파트 선택 후 Replace by Revision을 선택하여 현재 ARM 파트의 리비전은 A이고 리비전 B, C, D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ARM 파트를 선택하고 라이프사이클 메뉴에서 New Revision을 실행하면 새로운 리비전 E가 생성됩니다. Replace by Revision에서 새로운 리비전 E를 확인할 수 있으며 리비전 정보는 그래프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리비전 생성을 위하여 New Revision 프라이빗을 실행합니다. New Revision 프라이빗에서는 기존 New Revision과 다르게 Source Structure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리비전 F를 생성시 기존 리비전 E가 아닌 별도로 리비전 B를 선택하여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되어진 리비전 F를 오픈해 보면 기존과 다르게 리비전 B를 기반으로 생성된 것을 형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기능인 New Branch 파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RM 파트 선택 후 New Branch를 선택합니다. ARM 파트의 새로운 파생 파트를 생성을 위하여 ARM New Tool을 타이틀과 코멘트에 입력 후 브랜치를 실행합니다. Replace by Revision 창에서 ARM 파트를 기반으로 새로운 파생 파트 ARM New Tool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크 사이클 정보에 대하여 클래버레이티브 라이프 사이클 위젯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SolidWorks의 PLM 세션에서 해당 라이프 사이클 위젯으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로딩합니다. 해당 위젯에서는 ARM 파트가 리비전 A, B, C, D, E, F로 변경된 정보와 ARM 파트를 기반으로 ARM New, ARM New Tool의 새로운 파생 파트를 생성된 정보를 그래프와 테이블 정보를 통하여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D Experience 플랫폼에서의 라이프 사이클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SolidWorks와 통합된 환경에서 SolidWorks CAD 데이터에 대하여 아주 손쉽게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3D Experience 플랫폼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오브젝트, 다큐먼트, 이슈, 북마크에 대하여 같은 라이프 사이클 관리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회사에 한번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